안녕하십니까 프라이 메뉴 학원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의들을 위해서 현재 2023년 기흥국 각 고등학교의 영어 교과서 및 부교제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와 다르게 교과서만 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하거나 혹은 EBS 부교제를 많이 합니다. 교과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실제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과서 지문하고 그 다음에 수능 지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문이기 때문에 교과서만 하시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모의고사하고 EBS 부교제 이쪽에서 시험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만 하는 학교가 있고요. 부교제를 그 다음에 EBS 부교제만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EBS 부교제보다는 전국 모의고사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그 다음에 검증이 잘 돼서 좀 애매한 지문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훨씬 더 문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교육청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검증해 주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좋아지려면 이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실 분이 많아야 되고 가장 검증을 많이 해 주시는 영어 시험은 수능입니다.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숙 같은 거 하시면서 어디 잡혀 들어간다고 하시죠. 거기 들어가시면서 계속 문제를 만들고 서로 상호 검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수능에서 애매한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게 답일 것 같고 저게 답일 것 같은 게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건 가장 많이 검증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검증되는 게 모의고사고 EBS 부교제는 제가 생각할 때 모의고사보다는 좀 검증이 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출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올림포스 전국연합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EBS 부교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편집해서 중요한 문제만 편집해서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용구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부교제를 채택을 하셔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의고사 실력을 좀 많이 키우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성고라든지 동백고라든지 보전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제가 어느 정도 정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갈고라든지 초당고라든지 흥덕고 그다음에 청덕고 백형고 같은 경우도 이제 부교제가 좀 많이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각 학교의 분석 동영상을 보시면은 미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 지문하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과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형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을 많이 하시는 학교가 있고 좀 덜 하시는 학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형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리미리 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암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변형을 하셔야지 학생들이 암기하지 않고 좀 새로운 수능과 같은 지문, 새로운 지문에 많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뭐 이런 부교제를 갖다가 제가 미리 알려드렸다고 해서 이걸 열심히 미리 공부하셔봤자 큰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본문에서는 틀리지 않고요. 밑에 나와 있는 보기라든지 그다음에 변형 문제에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키워줄 수 있고 그런 부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모의고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신도 점점점점점 변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제를 혹은 교과서를 미리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그 같은 노력을 되었을 때 모의고사라든지 새로운 지문 그다음에 모른 단어를 암기하시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영어를 공부하시는 게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 에듀 학원이었습니다.